Q. A&A 다시 했어 나 잘하지 난 잡아먹혔다 나침뽕론은 세계 최강 짱강유지한테 잡아먹혔다 근데 이거 유독 내가 할 때 자주 재접속하는 것 같다 그... 방금 스키지기 패셜 네, JYP에 와이파이가 그동안 문제가 좀 많았어서 그... 레이라이브 전용 폰이에요 이게 그 5G로 돼있는 최첨단 폰인데 그걸로 했는데 마저 레이 걸렸다 그러면 나는... 나도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JYP 와이파이로 이번엔 다시 연결했습니다 오늘... 오늘 OOTD? 스키지기 고맙대요 스키지기 고마워 스키지기 최고 지금 안 끊긴데 오... JYP 와이파이가 좋아졌나보네 이게 나아요? 다행이다 이걸로 갑니다 오늘 OOTD는요 어... 그냥 편하게 캐주얼이에요 그냥... 아잇! 우리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신발은 조금 민망한데요 벗어서 보여드리긴 할 것 같아요 그냥... 올드스쿨 네... 네... 흰색 트레이닝 팬츠 신발은 올드스쿨 아... 상의는 마아베리드 장마귀 자켓 그리고 안에는 흰색 반팔 그리고... 뭔가 허전해서 아... 목걸이를 하나 했습니다 신발을 부숴더니 다시 안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반스 아무리 집어던져도 똑바로 떨어지는 거 아냐고? 진짜로? 진짜로? 해봐야겠다 숙소에 반스 많으니까 시키지기 도와줘 한 번만 해 그거 그때 아닌가? 그... 나 배터리 인퍼 나왔을 때 사진을 다 입을 때 강주 티티 왜 이렇게 아름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한 번 해보자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댓글 읽었을 때까지 숨참은 오늘 커피 마셔나요? 한 잔 마셨습니다 4분님이 콘서트 보시고 뿌듯해 하셨지? 네, 끝나자마자 바로 통화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승매이 실제로 보니까 눈이 반짝거리고 교정기가 반짝거렸어요 천사 같았어요 교정기 파칭? 조명에 딱 받은 파칭 오빠, 나 일하기 싫어 하지 말고 이거 봐 지금 공원인데 승민이 친구들 엄청 많다 산책 좀 진짜 요새 길 가도 보면 귀여운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진짜 얼마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엄청 큰 진짜 몸집 저만 했어요 저만 했다기보다는 저의 5분에 4만 했어요 그만한 큰, 되게 듬직하고 아무것도 표정에서 하기 싫어 보이는 강아지 흰색 사모헤드 같았는데 사모헤드는 아니었어요 인마랑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이랑 같이 걸어가고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작은 조명만한 강아지가 오고 있었어요 두드리였나 푸드리였나 원래 보통 강아지들과 이렇게 서로 만나면 막 짖잖아요 그게 근데 크기가 비슷한 강아지들끼리 자주 보라고 그런 것 같던데 근데 두드리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입을 막 입으로 막 이렇게 교감하면서 되게 막 막 이러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한 친구는 입만하고 한 애는 소만한데 둘이 막 입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동물들 사이에 저런 뭐래야 돼 귀엽고 따뜻한 교감을 강아지들이 막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좀 놀랐어요 원래 보통 길에서 마치면 되게 서로 짖던데 막 막 그냥 가서 막 부비부비 막 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막 서로 막 입 갖다 대고 막 이랬다니까 나도 인취하려고 그랬는데 낄 템이 없었어 이거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내가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잡아먹겠습니다 반대로 돌았습니다 반대로 돌았습니다 데칼콤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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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핑 승례 얘기가 좀 보이네 다음 승례는 팝송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 곡은 안 정했는데 오랜만에 하나 해야지 오랜만에 하나 해야지 아니 스포는 아니고 그냥 팝송이라고만 정했어요 아직 곡도 안 정했고 아직 복도 안 정했고 근데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스키지기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교정이 조이는 건 안 아픈데 조이고 나서 이제 노래를 할 때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되는 거라는 순간적이 있잖아요 그때 집 끝에 있는 그 철사가 볼에 한 번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대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주로 약간 언제 그러냐면 심연이 부를 때도 없고 소리꾼 부를 때도 없고 소리꾼 부를 때도 없고 잠깐 떠나간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 될 때 딱 찔리면 딱 근데 티냐고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 악당 우리의 뜨거운 할 때 악당 우리의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딱 걸리 여기 딱 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그래서 가장 빼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딱 걸리면 아니 근데 철사를 잘라도 계속 이게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여기서 왜 그런지 이렇게 안돼 그렇게 아직 를 어떻게 하지 지 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너무 clothes 그게 그런 세 가지 먹다가 잘 빠지던데 그게 꼭 철사가 아니어도 그 무대가 건조하다 보니까 입이 엄청 많았는데 그...뭐야 돼? 그...뭐야 돼? 철사 고정시키는 그 이렇게 치아에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 거 그거에 이제 잇몸이 걸릴 때도 있어요 끝에 있는 거는 철로 된 거란 말이에요 메탈로 된 건데 딱 걸리면 갑자기 장치 떨어졌을 때도 있죠 올해 안에 원래는 이제 예정대로라 작년 말에 뺏었어야 되는데 이게 예외가 많더라고요 제가 좀 튼튼한가 봐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나? 그래도 뭔가 스무 살 되고 20대 초반을 약간 교정기와 함께 남겨놓은 시간들을 되게 나중에 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되게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 좋아하는 스테이가 많잖아 네 너무 잘 하네 그냥 아, 그 콘서트 때 간혹 가다가 반대로 슬로건을 드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거의 뭐 이제 한 둘째날이랑 셋째날에 내가 팬미팅 때부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둘째날, 셋째날을 보니까 다들 일부러 슬로건을 다 반대로 돌려줬어요. 내 이름만 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만 돌리는 진짜 재밌었다. 저기 막 2, 3층이면 어떻게 딱 이렇게 둘러보면 내 이름만 다 돌아가 있어. 다 들켰다 그러네. 귀엽죠, 스테인드? 옆자리 팬분이 나보고 승민이 슬로건 거꾸로 들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일본 공연 때 아마 스테인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아쉽고 스키즈한테 미안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어떡하지? 여기 뭘 미안해요. 상황이 그런 거네. 저희는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승푸들의 단합력이래. 계략승품. 롤리스트리트 부르는 거 너무 좋았다고요? 그건 진짜 후렴 부를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정말. 1, 2, 3, 2, 3, 2, 4, 5, 5, 6, 5, 6, 6, 7, 8, 8, 9, 10, 10. oft간만에 마시면 안 됩니다. 1, 9, 10, 9, 10. 10, 10, 11, 10. 10, 11, 12, 12, 12, 12, 12, 13, 13, 14, 18, 15, 18, 19. 콘서트 엔딩 때 나온 종이 조각이 아직도 가방에서 하나씩 나와 뭔지 알지 노래 부르는 흑감전 승민아 콘서트 때도 망원경으로 봤는데 망원경 뚫고 들어갈 뻔했어요 뚫고 오시지? 그랬어요 가까이서 좀 보게 김뜩민, 롯데 유니폼에 김승민 새겨도 돼? 물론이죠, 저 올렸을 때 제 이름 새겨놓고 유니폼에 아빠랑 같이 맞춰 입고 그랬는데 난 뭐라고 했죠? 그 종이가 옷 안에 들어가서 간지러워 좋은 줄 안 한다고요? 그럼 다른 팀 유니폼에 새겨도 되냐고요? 이게 왜 뭐라고 이게 질투가 나지? 질투 날 게 아닌데 질투라기만 하다가 의리 느낌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다른 팀 유니폼에 내 이름? 안에 또 스테이가 롯데 팬이 아닌데 롯데 유니폼을 사가지고 내 이름을 놓고 그것도 이상하지 왜 질투 안 하지? 몰라 그건 난 대답 안 할래 하고 싶으면 해요 승민아 승민아 봤어. 엄청 모르겠어서 저희 쌤이랑 안무 연습하면서 친구들이 해줬길래 다 같이 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후반부에 애드립으로 sorry I'm sorry 빠바바밤 했는데 원래 원곡이 없는 건데 애드립을 그렇게 넣어주니까 감동이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그냥. 준비하려면 시간 내서 이렇게 다 고생해줘야 하는데 너무 고맙죠. 나도 우리가 선배라는 게 잘 안 느껴져. 아니, 아니. 질투. 질투. 아니, 아니야. 멋진 동생들. 첫 혼 다 못 보고 앵콜 중에 나갔어요. 버스 벽 끊길까 봐. 하긴 첫 혼이 이제 다들 막 퇴근하고 평일이다 보니까 일요가 끝나고 오셔야 돼서 아마 시간을 8시 시작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끝난 시간이 늦긴 했네요. 아이고. 아쉽네. 그래도 안정 귀가하셨죠. 안 놓치고. 다 못 보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 막차 놓친 분도 계시고. 어떻게 갔어요. 첫 혼 끝나고 집 가니까 새벽 2시였다고요? 저희도 그때 거의 한 12시 다 돼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쌤들이랑 제가 오늘 공연에서 좀 점검해야 할 거 다음날에 또 좀 다듬어야 할 거 맞춰보고 집 가니까 거의 뭐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신기했어. 코서트가 돼. 늦게 끝나니까. 다음에 좀 더 일찍 하는 게 나가려나? 길바닥에서 자도 되니까 다음에 밤샘 코너 자고. 길바닥은 안 되지. 택시비 50억 내고 기가 있어. 다음에 그러면 그... GIP 메일로 청구를 한번 24시간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난 이게 지금 좀 안 믿겨요. 24시간 카페가 생긴 것도 안... 다시 부활한 것도 안 믿기고 24시간에서 기다리다가 첫 차를 탔다는 것도 안 믿기고 우리 콘서트가 끝났다는 것도 안 믿기고 아직 내가 콘서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도 안 믿기고 아직 어떤 콘서트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안 믿기고 꼭 brightest Quando 잠실로 돌려달라 3층 진짜 잘 보였어 난 다 보였어 이거 하나 다 튀지 않다니까 깜짝지 않네 깜짝지 않네 깜짝지 않게 참어 진짜 좋아한다 공중돌기? 공중돌기가 뭐지? 누가 공중돌기였어요? 다음 코는 참어 때 부끄나무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승민아 2 해달라고? 2 비니 형아 공중돌기 지성이랑 소리꾼? 그거 얘기하는 거 인트로 한 거 얘기하는 건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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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 돌출해서 돌을 맨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 끝나고 둥둥둥 맨하나 소리한다리 롤루 쾅쾅쾅쾅쾅쾅쾅쾅쾅 아아 그거를 한지성도 했어요 그냥 신나서 내가 혼자 하고 있던 건데 그냥 그 프리구간 때 다 같이 놀기로 한 구간에 왜? 한지성 왜 나 따라 하냐 어? 아 요? 따로 맞힌 적이 없어요 한지성은 나 따라하냐 진짜 안무 아니야 안무처럼 잘 맞았다고 두개 해가지고 그냥 내가 신나서 혼자 도는 건데 돌아버리겠지 텔레파시 강박 좀만 더 부르라고 저녁! 이제 실시 생각해봐야죠 이제 다들 퇴근하고 일과 마치고 수업 끝나고 그러고 저녁 먹나? 뭐 학원 갔다 오고 하교하고 그러고 저녁 먹나? 다들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먹으면 그리고 일 하느라 아니면 수업 듣느라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밤에 자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불러보고 좋으시기 저는 이만 가볼게 콘서트에서 아직 못 헤어나왔어 콘서트에 김 엄청 한 것 같은데 하나 추가로 얘기하죠 피어났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 광경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이 나요 어떻게 말을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마이크 스탠드 잡고 이렇게 몽때리다가 몽때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몽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은 그.. 그거 아직 안 잊혀져서 막 꿈에도 나오고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고 마침뽕으로 이렇게 다 같이 쫙 켜져서 흔들어준 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나고 진짜 뭔가 바다 보는 느낌이었어 거기서 보면 이렇게 1, 2, 3층까지 또 높으니까 와.. 내 시야에 너무 꽉 차는 거야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나고 노래 연습할 때도 생각나고 내가 이런 순간을 위해 되게 얼굴 두껍구나 아무튼요 콘서트 후유증이 나니까 이거 아무튼 다들 맞자 하시고 바쁘실 텐데 잠깐이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어.. 화요일 남은 화요일도 화이팅! 저 이만 가볼게요 안녕 캡처 타임? 오케이 뭐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한다 안녕